건설장비의 숨겨진 파워하우스, 유압시스템 유압시스템은 마법처럼 액체를 이용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마법사이며, 건설장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물이나 기름 같은 액체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겠죠. 바로 이것이 유압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유압시스템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액체의 압축률은 매우 작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성질을 이용해 시스템 내에서 액체의 힘을 가하면, 그 힘은 압력의 형태로 전달되어 원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천재과학자 블레즈 파스칼에 의해 처음으로 정식화되었으며, 파스칼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53년, 파스칼은 밀폐된 공간에 담긴 유체의 한 부분에 가해지는 압력은 유체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스톤의 단면적이 작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반대편 큰 부분에서는 큰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압력을 이용하여 작은 힘으로 큰 힘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단, 피스톤의 단면적과 이동거리는 힘의 관계와 반대이므로, 피스톤 1의 단면적이 작을수록 피스톤 2의 이동거리는 짧아집니다. 유압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펌프, 실린더, 메인 컨트롤 밸브, 유압류,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포스와 파이프 등입니다. 건설 장비에서 유압 시스템의 활용은 주로 힘의 증폭과 전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엔진에서 생성된 회전력은 펌프를 작동시키고, 펌프는 시스템 전체의 유압류를 순환시킵니다. 이때, 운전자가 조작하는 RCV 레버의 움직임에 따라, 메인 컨트롤 밸브에서 유체의 양과 방향이 결정되고, 그에 맞는 속도로 작업장치가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은 굴착기에 버켓으로 땅을 파거나, 힐러더의 작업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람의 힘은 매우 작지만, 발휘되는 힘은 엄청납니다. 그 높은 힘과 정밀한 제어 능력으로 인하여, 건설 장비, 자동차, 항공기, 제조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특히, 건설 장비 분야에서는 이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작업 과정을 더욱 빠르고, 경제적이며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현대 건설 장비의 유압 시스템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신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업계가 환경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 장비 유압 시스템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건설 현장 작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온 중추적인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현대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건설 장비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발전은 건설 기술의 미래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지속 가능한 건설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압 시스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